윤 정부가 의료와 관련된 문제를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공건적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교육부까지 이번에는 또 경찰까지 나서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수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공의들에 나서서 동료들이 복귀하는 것을 방해할 그런 의지나 의향이 없을 겁니다. 경찰이 이렇게 과잉 발언하는 것이 모양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3월달이거든요. 3월달에 그냥 특별한 악의는 없었다고 봅니다. 복귀 전공의 명단을 한 5명 정도 올린 건데 지난 3월 의사 전용 커뮤니티 사이트인 메디스태프에 병원으로 복귀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한 참의사 개신 전원 가능한 병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월달에 올렸는데 이걸 그냥 근거로 해가지고 10일 날 오후에 의사 집단행독 불법 행위 대응 하상이 이렇게 열고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복귀를 방해할 의지도 없을 겁니다. 전공의들은. 각자가 알아서 복귀하면 복귀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할 건데 이렇게 경찰이까지 나서가지고 딱딱하게 전공의 복귀 방해 가용수사역량 총동원의 엄단 이렇게 하니까 해당 전공의들은 얼마나 언찮겠습니까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행동 같은데 이런 것이 다 이제 불신을 초래하는 거죠. 현장을 잘 모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교육부가 노골적으로 정원의대 의평원평가개입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규칙 같은 것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의학 교육에 여러분들 질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의평원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의평원이 수십 년간 활동을 해 왔을 거 아닙니까 국제의과대학 교육평가기관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그거를 사전심의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누구나 이런 의심할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 다음에 그것이 의평원에서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의평원을 하여금 자기들에게 협조해달라 이렇게 규칙 자체를 아무렇게 않게 여기는 겁니다. 그냥 필요하게 되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윤석부나 똑같은 겁니다. 그냥 규칙을 대하는 태도가 그냥 불필요함을 다 뜯어 고쳐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 양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이주호 장관이 사전심의를 요구한 것은 평가기준을 해비하지 않은 지이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교육부 장관 교육부 차관이 다 나서가지고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받은 학교를 무난하게 의평원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조치다. 이렇게 다 여러분들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교육부 장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기가 차가지고 교육부는 정원의대에 대한 평가기준만 사전심의 대상이고 평가가 끝나면 기존처럼 사후보고를 받겠다. 평가기준만 사전심의 대상이니까 평가기준을 바꾸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경기하기 바로 전에 골, 경기하기 바로 전에 규칙을 바꾸라는 거 아니면 골대로 옮기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세월이 흐르면 다 이름들 공직자의 월권으로 해가지고 다 처벌이 될 겁니다. 뻔히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놓게 되면 질이 확 떨어질 것이다. 다 아니까 사전에 의평원을 손을 봐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의평원의 주요 변화평가기준 사전심의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의대 정원으로 인한 학사운영 차질을 극복하기 위한 탄력적 학사운영과 탄력적 학사운영도 F받아도 유급시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이 평가 인정 기준에 반영될 수도록 해비하자는 취지다. 말도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경제학을 했거든 이지호 씨가. KDI 여러분들 연구위원을 하다가 출시를 했는데 말하는 꼴 보시기 바랍니다.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이 평가 인정 기준에 반영될 수도록 해비하자는 취지다. 어쨌든 간에 교육부가 여러분들 장관 차관이 다 나선 건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정원을 늘렸으면 의학 교육의 부실화가 불가피하는 걸 본인도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잘 알기 때문에 사전에 의평원에 손을 써 가지고 그냥 다 통과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실 여름 의사들을 배출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뻔한 걸 가지고 거짓말들을 다 하는 겁니다. 말은 뻔질하게 이지호 장가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는 의평원 지위감독 권한이 있다. 그 권한을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익을 우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판사 판결처럼 공익 때문에 그냥 의과대학 정원을 그냥 행정처분 기각 대상에서 그냥 제외한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공익은 무슨 공익입니까 부실한 의사를 배출한 것이 공익입니까 말이 다 무너진 겁니다. 거짓말이 말이 다 무너졌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겁니까 여기서 5만 가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다 동원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윤 대통령이나 윤 정무나 똑같은 겁니다. 경기 코앞에 앞두고 여러분들 꼴대 문 옮기자는 사람이 그런 정신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게 우익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이니까 우파니까 봐줘야 된다. 말이 됩니까 우파가 뭡니까 좌파들에서 우파가 유일적인 게 뭡니까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우파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좌파들에 비해서 우월적인 것은 정직함과 진실성인 겁니다. 지금 이 이주호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진실됩니까 정직합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정직함을 다 쓰레기통에 쳐박아 놓는 겁니다. 정직함이 밥 먹여주나 밥 먹여주지 나중에 정직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는 이 꼴 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호 장관께서 교육부의 목표는 의대 정원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대 교육질 재고입니다. 교육질 재하는 용납할 수도 없고 질을 재고하겠다는 전제하에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질을 재고할 거냐 이야기죠. 의과대학 교육을 받아본 사람은 전부가 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벌건 거짓말을 하나도 표정 안 받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좌우익에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란 것은 좌우익에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온통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구역질이 나는 이야기인데 내가 매일 방송을 하기 위해서 자료 읽으면서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정원을 1년에 2500명 2000명을 늘리고 교육질이 어떻게 확보가 됩니까 교육질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본인들도 뻔히 알기 때문에 의평원의 사전심의 평가 기준 사전심의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평가 기준 다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정권 바뀌면 다 뭡니까 그냥 청문회 열어가지고 국정감사 일어가 이러면 다 책임 물어야 될 사안인 겁니다. 장차관도 의평원을 의학 교육 분야 평가 인정기구로 재정하면서 사전심의 조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앞으로 대학도 다 마시갈 겁니다. 교육부가 워낙 큰 힘을 갖고 있어서 전부 다 규제를 하는 겁니다. 15년째 대학 교수 봉급을 다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도 아무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15년째 여러분들 대학 교수 봉급을 다 묶어 놓으면 봉급 수준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누구도 여러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자기 새끼들은 다 미국 가서 공부시킬 테니까 모든 걸 다 교육부가 여러분들 다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망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를 보면 얘를 벌써 다 아는 겁니다. 미디어 에이에서 녹화본 녹음에 다 나와 있네요. 한번 봐야겠네요. 전남에는 전남대학교의 의과대학이 역사가 오래됐을 건데 전남대학에는 또 국립의대를 왜 또 신설하는 겁니까 참 대단한 나라들입니다. 전남국립의대 신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또 정원 늘려야겠네. 아니 전남대 의대가 있지 않습니까 전북대 의대도 있고 다들 박쥐 같다는 생각이 들죠. 나라 앞나는 아무도 생각 안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뜯어먹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단비와 같이 순천향대학교의 천안병원장께서는 소신껏 전공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2월 29일자로 사직수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2월 29일자로 서울의 대해영병원들도 다 합의를 봐가지고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정부가 6월 4일자라니까 다 여러분들 6월 4일자로 수용하는데 순천안대학교 천안병원장만 전공의들의 결정을 존중해서 2월 29일자로 사직을 처리하겠다. 그나마 어른다운 이 부분도 불이익이 좀 있을 건데 이렇게 하셨네. 고마운 결정이네. 전공의들이 다 아들뻘들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의대생들도 아들뻘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차관이 57생 조기용 장관이 뭐 조기용 장관이 57생가 그렇더구먼요. 다 아들딸 세대인데 조직의 논리가 있으니까 끝까지 이겨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안을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하는 거죠. 한번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길고 짧은 것은 두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윤 대통령 힘이 아직도 살아 있고 권력을 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2월 29일자 사직 처리 요구를 묵살하고 6월 4일자로 다 일괄에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9월에 전공의 그런 모집 공고에 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고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년 3월도 복귀할 수 없고 내년 9월까지 가야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자기들이 힘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 명령 따라 다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9월에 전공의들이 대부분 다 거부를 해가지고 다른 인기가는 전공의들이 채워지더라도 실수의료 인력들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대학병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대학병원들이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운영이 될 수가 없으면 사람들이 불만이 누적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 사람들이 다 깨어날 것이고 그리고 윤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조정이 얼마나 무도한 정책이었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것이 개인적인 피해로 돌아오게 되게 되면 그게 그냥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야기죠. 그걸 탄핵 카드를 만지는 사람들은 활용하게 될 것이고 그런 불이 번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어렵게 보고 하는 사람들은 작은 불씨도 불이 번지기 전에 주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제 이야기는 미래와 관련되니까 예단할 수 없지만 두고 보자는 이야기죠. 어떤 식으로 돌아가게 될지. 여기 이제 불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불씨라는 것이 오늘 보면 이제 서울시 의사에서 발표한 걸 보게 되면 사퇴책임은 정부에 있고 전공의들은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 의사의 이야기가 핵심 메시지가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조경 장관께서 나오셔가지고 6월 말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지금 내놓는 것이고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보다는 현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서울시 의사의 성명서에 보게 되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공의 사태를 촉발한 사람은 바로 정부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질 일만 남았다.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엄중 경고지 않습니까 엄중 경고고 그다음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의료개혁을 운운하며 전공의 복지 대책을 내놨지만 그 속내가 교모하게 이를 때 없다 무슨 말인지 굉장히 치사한 짓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을 갈라치기를 하고 그리고 전공의들에게 이런 불이익을 가능한 주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능한 책임은 모두 다 수련병원과 전공의들에 다 넘기고 그게 이름도 의사의 주장입니다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가이드라인으로 교육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황당하게 거지없다 서울시 의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의과대학 교육을 받았으니까 훤히 알 거 아닙니까 f학장을 6업 시키지 말라 1학기 못 받은 거 2학기 통합해서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다 수십 년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전망 보시기 바랍니다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대책을 접한 전공의와 의대성은 복귀하지 않을 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물론 여러분들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이분들 이야기하면 나는 엄살이 아니라고 봅니까 복귀 안 한다 야 복귀 안 하면 그 다음 카드가 뭐냐 야 강제 복귀시킬 거냐 그 다음 카드를 갖고 있냐 카드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게 되면 모든 정책결정 권한이 정부에 있다는 오만이 지금의 혼란을 낳았고 그에 따른 결과 역시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의료기와 전공의 의대성 요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진정성을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의료는 도미노처럼 붕괴하고 정부와 정치권 책임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이게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신들 큰일 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뭉개면 어마어마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문장으로 담을 수 있는 최고도의 경고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 기담아 듣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 힘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딱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메디컬 타임스가 제가 의료 전문지 가운데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역사가 오래된 신문 가운데 하나 같아요 메디컬 타임스 톱 뉴스가 뭡니까 탄핵에 힘을 보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료 농단 국정종사 청원 추진일 것이다 전문 매가진이니까 전문 신문이니까 정부 사람들은 안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에서 여러분들 탄핵에 힘을 더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저는 메인 토픽으로 여러분들 처음 등장해서 이번에 처음 보는 겁니다 저도 방송에서 탄핵 이야기를 입에 안 올리러 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위기의 불씨 이렇지만 실제는 탄핵의 불씨인 겁니다 그렇지만 탄핵이라는 단어를 제가 안 쓰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게 일면 톱 기사입니다 메디컬 타임스에 탄핵 힘 보태는 의료계 의료 농단 국정조사 청원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것 몇백만 이름이 아마 청원에 참석할 겁니다 지난달 제기된 윤 대통령 탄핵 소주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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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와 가지고 1400명이 여러분들 1140만 명이 동의를 얻었고 그것을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활용하는데 그런데 앞으로 의료계가 어떻게 하겠다 이병철 변호사는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도 2000명 의대 정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개인의 열의로 된 독단적 결정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하고 이와 함께 2000명 근거로 2000공이 직접 거론되는 등 현 상태를 의료 농단으로 봐야 되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전의교협이 10일 발표한 대국민 성문조사에서 의료공백 책임에 대한 질문에 의료계 48.8% 정부 47.1%한 결과가 나온 등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2000명 의대 정원 과학적 근거 공감대를 묻는 항목에서는 부정평가가 51.8% 긍정평가가 42%가 나왔다 그래서 뭘 하겠다 의료 농단을 대통령 탄핵 청원을 내겠다는 겁니다 의료계 내부에서 관련 청원을 제기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오는 7월 13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의와 전의교협 총회에서 이것을 의결할 것이다 그럼 전부가 다 참석할 거 아닙니까 국회 청문회가 이렇게 여론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후 정부가 후퇴 중에 국민 여론을 더 모아야 된다 여론이 바뀌었으니 의대정 관련 소송도 승소 판결 내릴 가능성이 높다 수백만 명을 모을 가능성이 높죠 전 여러분들 의료인들이 다 참여할 거니까 의료 농단 청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불씨가 계속 확산이 되는 겁니다 권자에 앉은 사람들은 하도 자리가 높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대단히 위험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조기 여러분들 진화를 외쳤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두 시간 전에 실시된 건데 정부는 7월 15일자로 사직 여부를 확정짓고 전공이 9월 수련특례를 적용해 전공이를 다시 뽑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공이들의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31%는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신 분이 63%나 되는 겁니다 여기 답하신 분들이 의료인들처럼 현장을 정확하게 모르신 분이지만 건강의 상황을 미뤄볼 때 전공기가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많다는 이야기는 그다음에 병원이 정상화가 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의과 교육이 정상화가 이루지기 어렵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럼 집단유급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플랜 b를 갖고 있느냐 아마 제가 볼 때는 플랜 b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미뤄보면 이걸 여러분들 보시면 왜 대통령이라고 이러면 탄핵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죠 그동안 그런 이야기도 말씀을 은연중에 비추셨고 다 두려워하죠 자기 자리라는 것은 자격 미달 의사 배출 의사 출신으로서 개혁신당이 아마 이주영 위원이라는 젊은 분이 계신 모양입니다 현장을 잘 아니까 보시면 이 헤드라인 뉴스들이 전부가 다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질 떨어지는 부분들을 그냥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되면 전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강행하는 분들도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는 걸 본인이 아는 겁니다 이 기사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의평원 정원 의대 평가만 사전심의 요구 이게 뭐죠 교육부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평원 평가 교육부 개입 의과대학 교수들 교육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 윤 대통령이 던진 총선용 의대 정원 원점 제곰트 없이 혼란 가중 정원 의대 평가 완화 강화 의평원은 원칙대로 간다 교육부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충북대 여러분들 백 교수님 그만두신 백 교수님 말씀처럼 10분간 10분 동안 두 대를 생산하는 컨벼 시스템 생산 라인에 8대를 생산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교육부도 알고 의료기도 알고 모두가 다 아는 겁니다 의과대학 교육질이 떨어질 거라 그래서 교육부가 여러분들 뭘 한가 의평원에 이런 평가 기준을 바꿔라 사전 심의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카돌릭 의과대학 교수들 교육부 차관 의평은 금방 못 주고 사과라 교육부 의평은 공개 비판 파장 의대 교수들 중립성 침해 성토하다 교육질 저하 없다던 교육부 의평은 평가 기준 완화 노리나 대한의학회 교육부는 의평은 독립성 자율성 훼손 말라 뭐 다 아는 겁니다 본인들도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의평은의 사전 심의 기준을 바꿔가지고 이번에 정원에 여러분들 배정받은 대학들 다 구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섭습니까 그 내용을 일반인보다도 의사 교육을 받은 이주영 의원이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가 이주영 의원이 교육부가 정부의 의료계약에 발을 맞추어서 의대의 평가 기준을 손을 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의대의 정원을 증가시키는 논의도 충분했고 계획도 확실하고 의학 교육질도 떨어지지 않을 거라 호언장담하더니 의학 교육의 모든 것을 슬금슬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진짜 용기가 있으셔서 밀어붙이긴 하는데 뒷감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참 우려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갑자기 의과대학 학식을 받고 신입생을 더 받으라더니 교수 입룡 기준을 바꿔서 몇 달 만에 의대 교수 천 명을 뽑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연구나 교육 실적 없이 일반 병원에서 평생 임상 진료만 해서도 100% 연구 실조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수련병원 기준을 바꾸고 의평원 평가 기준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뒷감당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무도한 표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세상에 다 나중에 책임을 지어야 될 일이거든요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이 천명 누가 결정했고 어떻게 지시했고 조기용 장관이 결정하지 않았고 이게 다 나올 겁니다 중간에 반대 목소리였지만 어떻게 묵살됐고 세상에 비밀이 없거든요 이런 엉망진창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거짓말 해놓으니까 그다음 전부가 다 거짓말 연결되는 겁니다 의평원에 여러분들 개입회가 평가 기준 사전 심의를 요구하고 F박드라도 뭡니까 유급시키지 말고 1학기 2학기 이러면 다 통합교육 실시하고 성적 떨어지다가 절대 유급시키지 말고 무조건 정부가 여러분들 책임을 안 지어야 되니까 전공이들은 일괄적으로 6월 4일 날 여러분들 다 사직 처리하고 의평원은 꼼짝없이 사전 심의해야 되고 교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개업이도 그냥 연구 실제 입도로 다 교수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거짓말이니까 그다음에 전부가 다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다음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들이 배우 무언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2천 명 정원 총 1만 명 증가식도 발표하게 되면 3, 4주 안에 모두 다 전공이들이 진압될 거라 봤지 않습니까 3, 4주가 5개월째 접어든 겁니다 서울 병원에 경영단 수조 투입해야 됩니다 지방국공립대학 여러분들 경영단 수조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간호사 여러분 신규 여러분들 채용 불가능한 겁니다 보건의료노조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 반발하겠죠 왜 경영단이니까 사람들 자르거나 무급휴직을 해야 되니까 그 외에 제약사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의료 부품 여러분들 비품 공급하는 데 다 타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의과대학 교육은 바닥을 치고 결국은 집단 유급이 되어 이러면 7,500명이 다시 함께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 소요를 어떻게 할 겁니까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간 더 끌지 말고 이 문제를 순리대로 해결한 게 좋은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게 되면 끝까지 아마 고집을 풀일 모양입니다 교육부는 이주영 의원 주장입니다 교육부는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시키겠다고 거듭 밝혀지만 이주영 의원은 허술한 의학 교육 평가 인정 기준으로는 의학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미경 하나로 4,5명이 돌아가며 보고 실습용 시신 한 구구당 50, 60명이 붙고 내과 입원 총 환자수보다 학생 수가 더 많아도 인정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학 실습이 아니라 그냥 병원 관광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표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과거 서남의대 인정 취소와 표교사 때 어떠한 재정사회적 손실이 초래된 똑똑히 봤습니다 의평원은 세계의학 교육연합회로부터 오는 2026년까지 유효한 인정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근거도 없이 대충 하라면 깨부시고 있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다 누가 책임 소재가 밝혀질 거 아닙니까 허술한 기준은 부실 인정을 초래하고 부실 인정은 날림 교육을 낳고 이것은 저질 의료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의평원 기준에 희해선드는 순간 앞으로는 자격 미달 의사들이 여러분의 몸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교육부답게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예상되는 미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누구든지 여러분들 제정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알 수가 있는 이야기인 거죠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정치적 여름 이익과 오만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거죠 사심이 눈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도래한 겁니다 의료계와 여러분 다 합쳐가지고 물러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가세를 할 겁니다 그런 위험이 너무나 지금 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방국립대학의 병원들의 경력난이 심각하네요 이거는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음중 단속 음중 경고에도 해결이 안 됩니다 환자들이 줄고 외래 환자도 줄고 수술도 줄고 해가 여러분들 누적되는 손실을 누가 감당할 겁니까 오늘 이 동아일보에 의사 출신의 전문 기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이진 한 의사입니다 현장을 이해한 데 도움이 되는 현장 리포트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 세종 분원인 모양이죠 충남대 의대에 적자가 지금 누적이 돼가지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과 운영 정도의 축소 진료가 불가피하다 적자가 누적이 돼가지고 대전에 있는 충남대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는 충남대병원에서 벌어가지고 여러분들 분원인 세종에다 돈을 지원해서 적자를 메웠는데 이제 충남대본원도 어려우니까 본원도 어려우니까 올 2월 전공의 병원 이탈 이후에 지방의 대형병원 경영단이 신화되면서 국립대병원까지 존립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적자 규모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은 2020년 개원했는데 2023년도에 620억 적자를 내고 2024년도도 500억 적자가 예상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충남대병원이 적자를 메웠는데 본원이죠 우리는 의료공백 상태로 본원까지 적자가 심해서 본원의 여러분들 지원을 중단한 것이다 전번에 전남대가 여러분들 5월까지 36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현장 이야기인 겁니다 전부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방에서 의료공백의 영향이 심각해지고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단행한 의대 입학정원 증가가가 오히려 지방병원을 한계로 몰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충북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등에서 의대 교수를 잇따라 사직서를 내면서 지방종합병원의 전문의 학부에 비상이 걸렸다 전공의가 나간 다음에 워낙 이러면 업무 강도가 강해지니까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도 지방대형병원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9월달에 좀 돌아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되냐 이야기 그 계획이 있냐 이야기죠 없을 겁니다 복지관은 전공인은 소수에 불과할 텐데 오는 9월에 추가 모집을 할 경우에 사직 전공인들이 수도권에 있는 5대 대형병원 본인이나 분원에 대거 지원할 경우 지방병원의 상황이 더욱 악화가 될 것이다 올 11월에 진행되는 전국의대 평가인증도 난간이 예상된다 이걸 어떻든 통과시키기 위해 교육부가 평가기준으로 사전심의 받으라고 여러분들 업평원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의학교육평가안 인정을 못 받는 의대는 단계적으로 정원 감축 모집정지 졸업생 의사 국가시험 응시불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서남대가 의평원 인정을 못 받아서 2018년에 폐교된 바가 있다 올해 의과대학 중에서 8곳이 평가인증 대상이다 이때 인정을 못 받으면 2026년 재평가를 하는데 이때도 인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의과대학생들은 국시를 볼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 의과대학 의학교육평가원은 국제평가인증기준에 준해 각 의대를 평가하기 때문에 기준을 임의로 낮출 수 없다고 말한다 한 교수는 의평원은 정부가 개입해 관리하는 기구가 아니라 전문적 경력에서 관리 운영하는 독립기구인데 교육부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세계적으로 드문일이다 한 병원의 위기가 아니라 의료공백이 파생된 다양한 부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제 발생 가능한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될 거다 기자분 자신이 의사 출신이니까 다른 기사에 비해서 현장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짚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 거죠 일파만파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분들 그런 사건들이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걸 다 여러분들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처음에 문제를 일으킨 내용을 순리대로 풀어야 여러분들 이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겠다고 계속 고집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나 이렇게 심하게 고집을 뿌리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참 바뀌지 않지만 이렇게 고집을 뿌려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딱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이 내용을 보다가 이 수련병원의 이름들 재정난 이야기가 계속 지금 나오거든요 계속 지금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국민의힘의 한지하 국민의힘의 한지하 여러분들 의원이 SNS에 국립대병원의 의료수익이 3개월 만에 1조 2,600억 가량 줄여서 이 이야기는 3개월 동안 국립의로병원의 여러분들 누적 적자 규모가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1조 2,600억 정도 정상적으로 병원이 가동되었으면 볼 수 있었던 돈을 다 늘린 겁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국립대병원의 현금 보유액은 적정 현금 보유액이 3,999억 4천억인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1,420억 원에 불과하다 9월 10월경 대부분은 소진돼서 도산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 전국의대교수의 비대위 최창민 교수는 서울수도권 소재 대형병원들의 재정악화가 국립대 병원보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걸 다 보도나 이런 걸 다 억제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교수들도 업무량이 늘었지만 간호사들과 병원 직원들의 희생이 큽니다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무급효과를 가라면 가야 됩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몇백 명의 신규 간호사를 채용했지만 올해는 신규 채용이 없습니다 대형병원들이 비상체제 아래에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매일매일이 적자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는 윤 대통령이나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은 이 상황을 모를 겁니다 쬐깍쬐깍쬐깍 여러분들 그냥 시침하고 이런 분침이 돌아가면서 계속 여러분들 누적적자가 누적되는 것을 본인이 생각 못할 겁니다 왜 본인들은 20일이나 25일 날 그냥 따박딱하고 봉급이 들어옵니까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이렇게 겁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막 적자가 누적이 되는 겁니다 계속 수백억 수천억 수조원이름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국립대병원이 3개월 동안 여러분들 날아간 그런 수입으로 잡혔어야 될 돈이 1조 260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 표현은 국립대병원 의료 수익이 3개월 만에 1조 2600억 가량 줄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무선 예약이면 정상적으로 병원이 돌아갔으면 1조 2600억 원이 병원 수입으로 잡혀야 될 돈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뭔가 아니고 세금을 나중에 넣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딱 하지 않습니까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A 교수는 전공의가 있는 모든 병원이 다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공의가 나가면서 환자를 많이 볼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적자 상태와 누적돼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면서 대학병원 경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정규직은 어쩔 수 없지만 계약직은 다 해고당했습니다 병상도 줄이고 있고 무겁 휴가라 가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력난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선지급률 상황조정 숙가인상 등 재정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은발에 오줌 누는 격입니다 당장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근본적 대책이 있지 않은 이상은 경영단 속 폐업병원들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대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가지고 10년 뒤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당장 몇 년을 굉장히 고생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10년 뒤에는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이미 약 1조 원의 근본재정을 사용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일어날 사태가 얼마나 재정이 투입돼야 될지 의문입니다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한 일인 겁니다 이게 윤 대통령의 최대 치적인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누적적자가 눈둥을 씨름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벌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이 없는 겁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자를 내본 사람들은 매일이 이자가 올라간다는 아는 것이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다 그게 적자로 누적된다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차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봉급을 먹고 살았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냥 참 기가 찬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원의에 비해가지고 의대 교수분들이 좀 박봉인 상태도 의과대학 교수에 계시는 것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학술 논문이 아닌 것을 계속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경영난이 심해지게 되면 연구비 직업도 삭감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지역국립대병원 한 교수는 집안국립대병원의 재정적자폭이 확실히 커져서 현재로서는 교수들에게 지원하던 연구지원비조차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거점국립대학교는 도산하게 되면 교육도 문제지만 지역진료가 엉망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 병원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속게 있던 교수들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진로뿐만 아니라 교육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당장 1년 2년 이하 의학과 과정이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3, 4년 후부터는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의대 정원 프로세스를 멈추었으면 해결될 일을 계속 정부가 질질 끄면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학생과 전공이 돼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은 잘못된 정책을 시작했던 것이 첫 번째고 의료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긴 시간 동안 이야기했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정부가 그것을 거듭찬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 고집이 모든 것을 망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번 조치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실수에 대해서 요로에서 여러분들 목소리가 여러분들 나오고 이야기가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첫 번째 본인이 잘못 내린 결정을 계속 고수했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 효과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들 적자가 누적이도 매일 문제가 여러분 또 여기서 제가 언급 안 했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제때 이런 수술을 받을 수 없다면 중증 환자는 그냥 청금 같은 이런 생명을 잃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생각해서라도 이번 문제를 순리대로 해결했어야 되는 거죠 돈은 돈이라고 하다가 사람의 목숨을 날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면 대통령 말씀이나 보건복지부 장착한 말씀 가운데 환자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환자에 대해서는 환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오는 겁니다 환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경각에 잡혀있는 대학병원이라는 것은 중증 환자나 휘기질환자를 가장 많이 이른들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 가장 많이 다루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벌을 받을 겁니다 무지함의 이런 벌도 크지만 오만함의 이런 벌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만함의 벌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만함은 몰락을 가는 지름길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정보가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가 하셔야 될 것은 이런 이야기를 좀 잘 정리해서 대통령에게 직보를 해드리는 겁니다 조성이나 중앙이나 동아나 여러분들 이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뿐만 아니고 이렇게 상황이 위급하다 잘못하면 날라갑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료계가 탄핵에 힘을 더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저는 의사선생님을 존경합니다 병원 가시면 잘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람이 아프면 마지막에는 의사들한테 기댈 수밖에 없지 윤 대통령이 기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우리가 의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전문가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전문가들한테 그렇게 이런 돌판매를 하고 지금까지 돌판매 안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여러분들 돈이지 않습니까 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걸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어제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사람들이 건보료가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거든요 본인 수입의 7.09%까지 직장인들 건보료입니다 건보료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무한정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의 속성상 많은 사람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 숫자도 좀 줄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자원을 아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늙어가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 가운데 60% 이상이 지금 노인 의료비에 지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 수입하고 지출을 보시게 되면 한눈에 보더라도 벌써 2023년도에 총지출이 수입을 크게 능가하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격차가 커지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수입 대비 지출이 마이너스 10조 원이거든요 2025년도에 20조 원입니다 이거는 세금으로 떼워야 되는 겁니다 아껴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돈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아껴 쓸 건지 여러분들 지금 세금으로 계속 돈을 집어넣는 겁니다 2019년 7조 원을 세금으로 집어넣고 적자가 생겼으니까 2022년도에는 9조 그다음에 10조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니까 급속하게 여러분들 적자분을 세금으로 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무한정 없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잘 아껴 써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연금 문제를 아주 잘 아는 김용화 교수께서 문제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글을 기구하셨네요 2024년부터 적자로 전환이 되네요 우리나라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전에는 수입이 지출보다 컸는데 2024년부터 이제 수입보다 지출이 넘어가는 겁니다 2023년도에 마이너스 10조 2025년도에 마이너스 20조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현재 28조 안팎으로 쌓아놓은 적립금이 2029년도에 완전히 소진되는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벌써 소진된 걸로 보는데 이분이 사용한 통계는 좀 다르네요 누적 적자액이 2042년도에 563조 원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거죠 불필요한데 돈이 나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진료를 받지 않도록 그 제도 수선을 해야 되는 거죠 올 한해 건강보험급여는 96조인데 그리고 건강보험공단도 인력이 효율적인지 다 따져가지고 뭡니까 구조조정도 하고 이렇게 좀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건강보험 수입은 84조인 겁니다 그럼 12조 9천억 정도가 세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 사람들이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은 2022년 또 200조 정도 돼가지고 국내 총상산의 9.7% 경제협약개발의 평균 수준보다 더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뭔가 하니까 의료비 지출이 비호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OECD 평균에 비해서 결코 여러분들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돈을 많이 이룬 200조 정도를 의료비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실비보험도 다 포함해 가지고 올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김용화 교수의 지적하는 것은 지금 상태가 먼 거 아니까 의료 이용자나 의료 공급자나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계속 더 높이는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비가 한정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쇼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잉 의료 서비스를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도록 가감한 여러분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거죠 1년에 몇 해 이상 정도는 의료 서비스를 여러분들 받을 때는 자가 부담을 훨씬 높이든지 높이든지 그렇게 좀 파격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출을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여러분들 건강보험료를 거두드리더라도 다 만족시킬 수 없고 건강보험료라는 것이 준조세지 않습니까 조세 부담도 힘든데 준조세를 계속 늘리게 되면 나라 전체가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노인들 여러분들 관련한 방송이 나가고 나면 건강보험 요율이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불평과 걱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민간의료기관이 직면한 현실은 낮은 건강보험 수가 저 수가에 대응하는 방법은 의료 이용량의 조절과 비급여 확대이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행위 수가제인데 의료 이용자는 이용자대로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의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센티브 구조를 좀 바꾸어 가지고 과잉의료서비스를 의료 이용자들이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병행이 돼야 지금 이 건강보험 지출 폭증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지적하시는데 불필요한 과잉 진료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경제학을 하거나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렇게 과잉의료서비스를 계속 누리려고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낮은 숙가 문제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200조 정도를 건강보험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실비보험도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악용을 해 가지고 매년 손실률이 넘게 100% 이상이 돼 가지고 실비보험료를 또 계속 인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 전문가들하고 경제학이나 이런 것을 하신 분들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 숙가 문제 뿐만 아니고 낮은 숙가 조정 문제 뿐만 아니고 개인이 지나치게 여러분들 과잉의료서비스를 누리지 못더라도 조치가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내일 일요일이죠 어김없이 4시 50분 4시 50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안한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끝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